동네 이장인 문정순 씨는 평소 우편물이 방치된 가정은 없는지, 복지관의 발길이 뜸한 어르신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일상입니다. 최근엔 가족도 친인척도 없이 홀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이웃을 핫라인에 제보했습니다. 고아한 출신이라고 하고 장애도 있으시고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됐어요. 이처럼 친구와 친인척 그리고 이웃들의 제보가 적지 않습니다. 전체 제보에 약 14%를 차지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제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개설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1년간 3,100여 건의 복지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그중 2,300여 명을 지원했고 나머지는 지원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핫라인 개설 1주년을 맞아 든든한 복지 울타리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규지 TV 이슬비입니다.